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훈련받은 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제대로 된 직회를 한 5개 이상씩 세우는 이런 실제적인 집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내용 있는 여러분의 헌신, 또 교회가 실제로 살아나는 이런 헌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힘입니다. 이 사도인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해를 하면요.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택시트 날리지라고 있습니다. 이 택시트 날리지가 뭔가 하니까 눈에 안보이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도운동은 실제 그거로 되지는 게 아니라 눈에 안보이는 뭔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 여러분 정말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 살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지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용하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와서 전도운동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계신 대학원에도 이런 전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서는 학자들에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냥 얘기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나 전도 제자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잘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주로 보면 우리는 사소한 것, 이런 데 뭘 다 뺏기게 되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축복 자격 다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거죠. 사람도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소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소한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대부분 신경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진짜로 중요한 것은 못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붙잡고 있는 거죠. 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행정, 일 이런 데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데 막 자꾸 갈등을 하다보면요. 이 진정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본질적인 걸 찾아내고 하나님의 원하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일을 하는 데가 많아요. 처음에 내가 미국을 딱 갔더니 집회하는 데 이렇게 가만 보니깐요. 이게 이제 끊임없는 갈등이 뭔가 하니까 누가 주관하느냐, 이게 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강사를 초청받았다 하면 뭐, 그럼 난 강임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매일 하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걸 조금 똑똑한 사람 같으면 바로 착착 밀어붙일 건데, 이런 것 가지고 매일 하다가 시간 다 보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IQ 문제라고 하시보니. 내가 처음 미국 집회를 가는데, 초청받고 갔는데 가보니깐요. 내가 목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밥 마에 안 먹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 집회를 다 가보니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날 대접하는 거라. 미국의 특징이, 식당이 크더만. 중요한 사람 거기에 오는 손님들 밥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꼭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은 식당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은혜 못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 이 사람들의 IQ가 낮구나 싶어다. 이 집회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집회에 대한 중요한 사람들의 권사, 안수, 이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빼앗기는 상황이 오게. 자, 우리는 주로 보면, 이렇게 어마합니까, 이렇게. 주로 보면, 너무 심하게, 유럽에 빠져 있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또, 말도 안 되는 신비에 빠져 있구나. 또 주로 보면, 이렇게,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 그런데, 전동운동을 하고, 교회 살리려고 하면, 약간만 쳐다보면 쉽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기로는요, 굉장히 쉬운 걸 아십니까요. 지금 황금화장 꽉 찼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5천 개 넣는 대학에, 갈급한 아이들이 말씀하면 전해주던데, 웅웅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예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기숙사 살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교회도 못 가요. 이러면서 말이죠, 미국에서면서, 전도할 데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제대로만 들어가서 보금운동하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막, 그냥, 가치도 없지만 쭉 적어보면, 보통 여기 빠져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이게? 고집을 얼마나 셉니까? 우리 한국에 뭐, 여행까지 있잖아요, 최씨, 안씨, 강씨, 막 이래요. 강씨가 크고 짐 세다네. 강씨가 더 생긴 게 또 최씨라네. 또 강, 최, 이건 쬐이 안된다는 안씨인데, 또. 그거 뭐, 들리는 말이라면, 죽은 안씨 앞에 살아있는 최씨, 강씨가 뜬다네.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원 받았다. 최씨는 최고다. 안씨는 가장 안전하다. 강씨는 가장 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때리 고집을 걸어 세워가지고 주의 종들이 말해, 하나님 축복을 모른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다 헌 일입니다. 이게 싹 내버려버리면, 여러분, 이제는 응답받을 시간비가 온 겁니다. 우리가 교육교단에서 만교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바른 이런 교단에서 말이에요. 전세계 복음을 전도 제대로 하는 걸 우리가 심부름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요, 아무리 말해도 진리는 진리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면 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다 보면, 이게 뭐, 뭐랍니까 이게? 일이 뭐, 수준 문제지. 이런 데 말해, 사정도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일들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생각하는 수준이나, 장노 생각하는 게 평신도보다 나아야 되거든요. 평신도가 장노님 걱정하고 목사님 걱정한다면 일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훌륭하게 잘하자, 이 말은 아니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빠져서 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이런 거 없어가지고요. 조금 얘기하면 될 텐데, 소통 잘하면 돼가지고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약간만 나를 내 버릇버리면, 소통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기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양보를 하면 정말로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런 전도 제자들 모여있는데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그냥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역사를 놔요. 너무 배려 없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도 문 다 막히는 거에요. 상대방을 정말로 변화해서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도자로서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이때부터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누리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응답으로 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보고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응답받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마는요. 저하고 같이 20년 넘어 전도인 정의들려한 적이 있잖아요. 싹 다 양보했는데 한 번도 진 거 없어요. 대개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도요, 다 양보했어요. 이건 너무 센 사람은요, 하나님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교단에서 전도운동만 바르게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반드시 오는 응답인데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넘을 받고 땅 끝까지 있는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서 말이지요, 기도가 안 되어져가지고 헤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놀라웠게도 중직자 가운데 기도 안 되어져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빠져있으면요, 우리도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틀림없으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응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확인할 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응답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만 안 빠져도 역사를 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받는 응답이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양심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의 말씀은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당하실 내 정인이 되리라. 이때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보여요. 예루살렘, 유대야, 예수님이 그냥 우리말로 그냥 헛소리를 나오는 줄을 막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 땅 끝, 이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저는 교회부터 복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복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바깥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부터 복음화가 되어져야 세상을 복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가 복음화 되어져야 바깥을 복음할 수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니까 여러분, 교회와 교권 아닙니까? 그것부터 바르게 응답받아야 역사에 나을 수 있어요.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는 사마리아 그래야만 땅 끝까지 가게 되죠. 이게 보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큰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동의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동의 2장 42절 사도가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이 세기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직 이것 말고는 앞으로 곧 멸망받을 유다와 로마가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는 고집시키는 종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실제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유다 멸망받잖아요. 조금 있으면 마케도니아 로마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 내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오직 정인 오직 복음 그것 말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파고드가려고 하는 전도 전략이 다섯 가지입니다. 꼭 이런 마음속에 기도해야 돼요. 지구 3분의 2는 보고 못 듣고 이다. 다른 거 다 두고 세계 2만 개 대학 완전히 비어있다.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오천 개 대학이 비어있어. 보스톤 지역으로 오백 개 모여있어. 여기 하바드 대학 주위에 백 개 모여있어. 아이들 갈급합니다. 물론 이상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밖에 갈급하지 않는데 여기에 말이죠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들에 왔습니다. 한국에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개척지교를 만들어라. 개척지교회 개척지교회가 뭐냐 조회가 완전히 될 때까지 이걸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눈대야 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제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된 자를 드셨다는 사항입니다.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말썸 운동표는 지경을 세워라. 세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지교회를 세워라.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복지지교회를 만들고 아주 시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지경을 만들고 이 다섯 가지 전략이 오래오래 전도할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복음 증거 되도록 해야 되겠죠. 미안스럽게도 뉴 에이지는 지구를 상각했는데 전혀 평화시간나게 장악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환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모든 통일교 불교 전혀 떠들지 않고 파고드가 세상에 떠드는 게 기독교회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 비판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정말로 아닌데요. 요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문화 복지 모든 것 다 파들었어요. 한국에서 벌써 음악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는 걸 알고 동시에 이 지금 통일교에서는 오페라 뮤지컬 단체를 열 개 만들어버렸어요. 한국에 학교 열한 개 만들었어요. 조용히 만들어가지고 인재들 다 뽑아 그 유명한 신영옥 조수미 다 그 출신 아닙니까? 신영옥 조수미 다 그 출신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게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문선명 나온 고등학교 나왔어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파고듭니다. 영화만들어가지고 뉴에이지 팀들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 전도지 만들어면 막조라덩이 뿌립니다. 수준이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요?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전도지 뿌리면 안됩니까? 그리 말하면 더 이상한 수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안다면요. 소중하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안 보지요. 내 인데 각각의 이익이 남나 이걸 본거지요. 그건 나쁜 겁니다. 진짜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정말로 제자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군데를 누구를 보낼 것이냅니까? 그리고 누구를 남겨놓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는 다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을 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만큼 소중하게 보셨는가 하니깐요. 그걸 전부 정경으로 하나님이 받을 정도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서 막바로 전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문이요. 이 전도를 실제 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를 해보면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줄 때 소통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캠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눈을 뜨고 보면 전부 문입니다. 여학생 세 명을 만났어요. 전라도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뭐하러 왔냐고 물었어요. 돈 벌러 왔겠지요. 그럼 그 인생은 다 그렇지 않겠냐. 힘들지. 힘들다. 다 힘들지 않겠냐. 너는 하나님의 딸들인데 그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둬 수 되겠냐.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세 명의 처녀아이들하고 쟤하고 뭐가 통했냐. 세 가지 통해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해 되는 겁니다. 우선 그 사람을 등록하고 영접해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이게 통해 되는 거예요. 그 세 명이 전도해 몇 년 만에 11조 내는 제자만 300명이 생겼어요. 한 군데에서 공장하는 기숙사 한 군데에서 11조 까지 내는 제자가 300명이 생겼어요. 그 11조로 낸다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걸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어떤 화가를 만났단 말이에요. 같이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문이 열려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전도 이렇게 하니까 가서 어디가 뭐랍니까 막 확 시간 내가 전해가지고 확 끌고 온다 이런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왜 현장이래야 되는 거 하니까 초대교회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인생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 그들과 같이 만나면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전부 문이요. 오늘 내가 한 10명 만나보면 자세히 보면 열 군데 문이 열려요. 이렇게 밭들이 많으십시오. 전도 제자가 부작업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꼭 찾아내세요. 이때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열매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열매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를 해놨나가 보세요. 자 어떤 열매들이 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실을 딱 준비해놨다 갖다 붙여 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놀러 왔다가 복음 들은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었냐면 예배하러 왔다가 그런데 예배에 실패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하러 왔는데 가다가 하필이면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샀다마 성경을 잃는 게 아니라 아는 성경을 가고 여러분 요즘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두루마리 큰 걸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권세에 있는 내시니까 옆에 도움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이름을 펴고 한 겁니다. 자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쉽지 않을까 이 편난 자체가 얼마나 갈곱했으면요 그런데 어쩌면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읽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읽는데 이사야설 이렇게 됐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빌립에게 묻게 되잖아요. 빌립이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많은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보는 이런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할 거 뭐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영적 문제 빠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대구 지하철에 불지는 그 친구가 병원에서 세 번을 소동했대요. 살려달라고 미치겠다고 세 번을 소동을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기름통 들고 가서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들과 딸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소동을 벌일 때 그 병원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 받고 한 번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주고 기도를 해줬다면 그 사람이 응답받고 안 받으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엄청난 영적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 것만큼 더 애국은 없다. 도산 안창호서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1개를 지으라. 경찰서는 도둑놈을 잡아가는 데지만 교회는 도둑놈을 없애는 데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4등의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오 응답 중에 응답이라. 자,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등의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예, 바울이 전했을 뿐인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4등의 17장 6절에 야손이 이렇게 준비가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전도제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금운동으로 정말 응답을 받는 이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제자가 가져야 되는 힘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전도제자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제강의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세계보금하는 데 심부름하는 참된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올해부터 우리 1만개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교회마다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아멘 아멘